기설아 그 여자 나한테 접근하라고 형 이용하는 거라고 방금 네가 한지섭이라는 거 인정한 거나 앞으로 인욱 씨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알잖아요 내가 간지를 원한다는 거 한지섭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 후회하고 있는 거냐고 나도 인간이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결국 나 때문에 꺼내? 솔직히 지금 좀 역겹네요 희름아 그냥 하시던 대로 저희 쪽 미워하세요 적응 안 되니까 지구 아저씨 아저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